2SO가 또 신곡을 발표했어 엄마, 2SO가 또 신곡을 발표했어 우리의 move 요즘ths 공대생 엄마가 실수로 들어갔는데 머리 감을때 계량기 물을 잠가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머리에 있을때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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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수준을 좀 더 봅시다. 계량기를 잠그러 왔습니다. 계량기를 한번 잠그고 어떻게 되려나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집 수도계량기입니다. 지금 계량기 잠가버리겠습니다. 얼지마라고. 잠굽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머리 감다가 거품칠한 마누라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빠야. 왜? 물이 안나온다. 왜 물이 안나오는데? 뭔데? 물이 안나온다. 왜? 계량기 고장 났나? 몰라. 계량기 고장 났나? 한번 보자. 오빠야. 물이 안나온다. 왜? 뭐하나? 왜? 비 물이 안나와? 몰라. 물이 왜 안나오지? 이거 어떡하는데? 머리. 정수기물 없나? 이거 물 안나오면 정수기도 안되지. 그럼 어떡하라고 이래가지고 모욕관아. 그러면 생수라도 사올까? 그럼 생수라도 사오던가. 이거 어떡하노 이래가지고. 계량기 보러 가는 척만 하는거지. 금방 집에 들어갈겁니다. 내가 잠갔는데 뭐. 흐흐흐흐. 월킹수라도 빨리 사온나? 아 봐라. 어떡해. 물 어딨는데? 수도공사하나. 수도공사하나. 우리 계량기를 잠가놨노. 일로와. 아아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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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잘못했다. 으이씨. 일로와. 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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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생가족. 안녕. 오늘은 제가 왜 혼자서 영상을 찍냐 하면. 얼마전에 공대생아빠인데 몰카를 당했어요. 그리고 엄마인데도 몰카를 당했어요. 바퀴블레 몰카. 기억나죠? 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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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거. 내가 이거 들은 줄 모르고 했다. 아 빨리 죽여놔 두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복수를 할거에요. 기대도 좋아요. 뭐이씨. 할머니가 다시 자고 있어요. 한 번 더 하게 해 보겠습니다. olen 환자하지 않아. 이제 가요? 뭐이가 눈에 약하라고요. 난귀여워. 잠시 안자고. 안잠시 원했잖아. 지금 열 신게 잠자고, 여기 Sven은 안있잖아. 하하. 다 먹자 몰카다, 몰카, 엄마 나한테 박힐 국서에서 박히 놓다, 아이가? 박히고 있는거 아니 그거는 복스 했는거야? 응 잘했다 내가 깨와가지고 지금 밤새도록 일하게 생겼네 미안해, 잘못했쩡 괜찮아, 어차피 기분 하게 될걸 stared 사랑해, 사랑해 엄마 좀 사랑해 콩대콩대 대생대생 콩대생가족 안녕 오늘은 몰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 무슨 몰카를 할 거냐 하면 오늘 할머니하고 콩대생 아빠를 깜짝 놀래 깰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코스프레용 렌즈인데 눈이 멀어서 귀신눈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끼고 눈이 아프다고 할머니하고 콩대생 아빠를 쏘길 거예요 내가 오늘도 무섭다 귀신 같아 솔직해 진짜 무섭다 나도 놀라겠다 이렇게 하면 살짝살짝 빨개 보인다 뭐야 아침부터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니 원래 눈 좀 아프잖아 어 근데 요즘 성격은 너무 싫어 근데 왜 나랑 그렇지 않나 눈 너무 아프다 뭐 눈을 잡고 있나 왜 놀래야 눈이 안 놀래야 돼 눈이 너무 빨갛다 눈이 아프면 쫄깃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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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네트 같은 거 깊지 아이고 너무 표시난다 눈이 쪽패 빨갛아야 되는데 너무 빨갛다 그래 눈이 빨갛살이 걸리노 아이씨 내구야 생각들이 알고 어떡하노 와 좀 무섭게 생겼네 무섭지 입이 해봐 진짜 무섭게 생겼네 해볼래? 어 어찌하면 엄마가 놀래겠네 일단 엄마는 어 지금 할머니 나비 밥 주러 나왔거든 이제 들어오면 내가 아프다고 그러고 물갈 할 거예요 일단 내 눈이 안 보여야 되니까 내 눈을 감추고 있겠어요 야 나 안아 나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배신 게 살지라 밥 많이 줬어요 응 응 오늘 뭐 찍는데 오늘? 응 오늘 찍어야 된다 앉아보이씨 뭐 찍고 찍자 오늘은 할머니하고 성주 엄마하고 대화하는 형태로 할 건데 응 성주 엄마 어릴 때 키우던 이야기 이런 거 할 거야 응 알았어 응 아 눈이 너무 아프다 엄마 너 아까부터 눈 아프다 하대 응 눈이 진짜 너무 아프다 눈이 왜 아프는데 보자 3 2 1 3 4 2 2 2 2 3 3 3 2 2 2 2 3 4 3 4 4 4 4 5 너는 다 75%놈어 왜? 왜? 뭐야? 말하는데? 뭐? 말하는데? 뭐? 다 뜰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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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가 쌓여있어 스트레스가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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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바꿔준다 다 뜰챠 어? 놀래? 스트레스만 줬잖아 왜 이렇게 했잖아 어? 근데 아니에요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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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근데 뭐 어때? 와! 와! 재밌다 이거 와 스페이스 풀린다 와우 와 이건봐 생각보다 재밌다 스트레스 뿔냈대 예이 나쁜 인간 예 진상손님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잘했는데 나도 한번 뿔냈보자 와우 뿔냈라 스트레스 뿔냈대 어? 어? 스트레스 뿔냈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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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분이 아프다 이거 만 여기 있는데도 떼지는 뿐인게 양은 양이 그만은 양! 아우 예쁘다 참 좋다 진짜 엄마는 내가 위에다 그게 한 번 밑에 가더라 알았어 이걸 바르면 입이 이렇게 이게 초매운 립스틱이에요 다 죽었어 이상하네 그럼 나도 한 번 발라볼까 응 매운데? 확 올라오는데 지금 맨소리랑 백배 느낌 온다 온다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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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스며들면서 따갑다 이거 바르면 생각보다 되게 맵겠는데 진짜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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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남자들은 화장 간단한데 스케치 딱 발라가지고 안경에 딱 해가지고 끝! 이렇게 남은거 자 이제부터 화장을 하겠습니다 아프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눈이 올라 눈을 오빠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눈을 올려가지고 내가 눈이 올라간다 어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술튀기라고 해줄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웃겨!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응 에 해봐! 에! 에! 그래 그거 잘한다 그래 그렇게 그렇게 어 잘하고 있다 아니다 안 된다 조금 더 걸려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에 해라! 에! 무라! 아니 에 해라! 그래 그치 이쁘지? 박스 이쁘지? 이쁘다 근데 뭐가 좀 쎄하다 뭐가? 몰라 그냥 어디가 응 너무 이쁘다 맞지? 된거가? 응 된건데 좀 있어야 된다 왜? 화장에 스며들어야 되잖아 아 조금 기다려 좀 쎄하다 뭐가? 어디게? 입에 입에 뭐 쎄 안겹기도 되나? 응 안겹기도 되나? 응 보자! 아 이쁘다! 우 아 우 아 우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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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시 되겠는데 오 오 오 오 에 막 예쁘다 근데 입이 좀 쎄하다 입이? 입이 못 쎄요 루시티 발랐는데 원래 아이들이 뭐 좀 이상하다 뭐 뭐가 이상해? 아니 이상한게 아니고 처음 해보니까 와 예쁘다 여자들이 이렇게 쎄게 가다니나? 오래됐나? 원래 이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고 다녀? 입술에 신경쓰이가 여자들은 원래 화장하면 다 불편하다 양념통닭 먹은 맛인데 느낌이 느낌은 좀 느낌은 그렇는데 좀 근데 좀 예쁘다 근데 좀 예쁘다 문화 너무 확 땡긴다 지금 사실 있다 이거 어 뭔데? 오빠야 니 몰카 안 보다? 무슨 몰카? 이 립스틱 있잖아 어 매운 립스틱이야 그런것도 있나? 입 막 우싹 아프다 근데 그 캡샤씨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 막 든다 맞지 맞지? 이게 매운 립스틱이라고 이걸 바르면 엄청 매워 엄청 맵네 그래 더 맵네 알고보이 더 맵네 지금 입이 입이 이렇게 된다는데 엄청 매운거야 막 올라온다 그렇지 지금 이제 올라오자 이제 올라오자 욕 나오지 아프지 어이구 이게 지금 너무 매워가지고 마누라가 한거라서 욕은 할 수 없고 뭐 내가 복수할 거다구 으아